방향중 5 뭐야 이거 뭐야? 안보여 어 이거 뭐야 왜이렇게 복잡해 뭐야...? 도망치자 아! 뒤에 직박이 직박이 형님 여기있어요? 기얼킹님 형님 여깄고 일로오세요 형님 형님 일로 오세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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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 뭉쳐 비둘기 조심하고 비둘기 조심하고 펠리카 조심하고 아 비둘기 있어 이번판에 비둘기 있어요 펠리칸도 그건가봐 아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펠리칸도 그건가면서 바로 붙어버리시는데 나 감염된거 아니야? 어허 어씨 도망가자 나 일단 혼자 있어야겠다 여기 이게 뭐야 실체 때려나가는데? 혼자있어서 의심받아야겠다 펠리칸 조심하고 왜 아무도 안 되는거야? 오케 자 제가 신고를 했구요 저는 어 오른쪽 복도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풍얼냥 형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 뭘 제가 지나가요 아니 난 지배를 본적이 있는데 뭔소리야 형 보일러실 통해가지고 우측상단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안개끌 안개끌 왼쪽 복도 위로 내려갔는데 시체가 보였거든요 저 안내려갔어요 저 안개 형 영태형 저는 풍얼냥님을 만났었는데 말씀 드려드릴까요? 집발장님 얘기좀 해주세요 얘기좀 해주세요 실험실과 보일러실을 마주한 복도쪽에서 그쵸 풍얼냥님을 보고 저는 왼쪽 던전쪽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렇죠 풍얼냥님이 그쪽에서 아마 뭐 오른쪽으로 돌아 내려가시거나 했는데 시체는 어디있었다는거죠? 맨 오른쪽에 있는 안개끼념 바로 왼쪽에 있는 복도입니다 그리고 갑복이는 영매사 맞음 영매사 맞음 영매사 맞음 갑복이 그 오리는 신고 못해? 산명층 유령이 있다고 했어 오리도 신고되지 오리도 신고되지 오리도 신고되지 신고되요? 오리네 진배가 오리네 진배 누구랑 같이 있었어 진배 몰리니까 저로 몰고하지 마십쇼 아니 진배 같이 있을 사항이 없잖아 내가 영태형을 정확히 진배 자신감 있는거 보니깐 아니야 아니 뭐 자신감이야 나는 자신감 없나? 아시.. 아니 근데 아셨죠? 거의는 자신감 아니 근데 자신감이야 저는 보일러실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내려가는 길 아 저는 시체를 못봤어 왜? 아 저는 시체를 못봤어요 영태형 영태형 아 왜 또 나야 감성으로 할거야 이상한데 아니 아니면 종수하면 되잖아 그래 아니 뭐 이렇게 하는게 어딨어 왜 이렇게 뭐 확실한걸 한사람만 아니 한사람만 듣고 하는게 어딨어 아 진짜 아 연기자다 연기자 연기자다 아 연기자다 연기자 이렇게 하지 말자고 아 아니 잠깐만 아니 이렇게 하니까 도둑대다 이기는거 아닙니까 암살자 종수형이네 아 아 아 이렇게 감성출이하니까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똑바로도 합시다 아 아 도도 멋있었다 도도 멋있었다 진짜 진막 폭탄강 한번만 걸리라 제발 아 아 이건 너무 쉬운데 바로 걸려볼게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걸려 혼자 있다고 또 알리바이가 없니 무슨 뭘 했니 본사람이 없니 하면서 그냥 바로 걸려버려서 약간 버벅거리는 척하면 돼 바로 제가 도도색 걸리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가요 어 영태 혼자있어 영태 혼자있어 푹푹 자 혼자있는거 확인한 다음에 의심 좀 약간 사기한 다음에 계속 혼자있기 당분이 그냥 무차별 난사하겠구만 아 너무 좀 티 나니까 약간 나를 알리바이 만들을 사람 한명정도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는 사람으로 기어리형님 멋있어 기어리형님이 나 알리바이 증명해주면 오히려 나 의심받을 수 있어 어 어 발견 발견 단 단승 단승 단승진 단승진 저기 뭉쳐다녀 뭉쳐다녀 뭐야 단군이 반대로가 나 여깄어 나 여깄어 단승진 가 Mayo 스피 아 이게 위험한데 왜 아무도 안죽는거야 으아악 기어리형님 왜 혼자 다녀 자꾸 안 돼 안 돼 우엄박 죽일수 있었는데 안죽였다 우엄박은 아닌듯 됐다 제가 로비 쪽에서 발견했습니다 로비? 네 아 원박씨 아까 같이 있었는데? 아 저 미션하러 다니다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다 우리 같이 있었거든? 그거 아니라? 그 펌프 안고치고 뭐 했어요? 카나다 타신거 아니야? 카나다? 제가 뭘 하러 저쪽 뭐야 밖으로 나가야 돼가지고 가는 길에 이 시체가 있었어요 어디서 발견했죠? 저 저격당할 수 있는데 제가 영매서여가지고 지금 펌프 고치면서 싹 돌렸을 때 딱 올라갔거든요? 돌렸어요 우리 안 온 사람 있나요? 여기 안 온 사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모였습니다 세 명 안 왔습니다 세 명 누가 안 왔어요? 누가 안 왔어요? 자 여기 봅시다 펌프 고치러 왔던 사람 중에는 그 킬러가 없어 영태형 없었다 저는 우원박씨 지나가는 거 봤어요 저기서 저 영태형 같애 아니 지나가는 거 봤잖아요 그린미션 하고 있었어요 그린미션 아니 왜 냉각수 안고치냐고 원박씨는 원래 어리버릿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형은 알만한 사람은 왜 안 왔냐고 아니 근데 그치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그림 했어요 영태형 월냥이 형님 너무 자기 변호를 안하는데 그러니까 나 아니라니까 내가 억울했으면 얘기했지 아 도도라고? 도도라고? 도도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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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긁는 게 없었어 도도의 그 특유의 긁는 게 있어 아니 나 저 위에 있다가 의심받을만한 신나는 게 있어야 돼 우원박씨 봤잖아요 건너뛰고 두 분을 다 건너뛰게 하겠습니다 건너뛰게 합시다 건너뛰고 두 분을 제가 칼로 쏠겠습니다 건너뛰게 해요? 전 아니에요 갓보기 피해 다니세요 갓보기 피해 다니라고? 갓보기가 대가리 쪼개로 간대 아 뭐야 건너뛰게 한다메 바보 같은 녀석들 아 침갈통 아 침착매 아아 건너뛰자니까 아 침착매 뭐해 도도새 너무 쉬워 우원박이었어 침갈통 완전 우원박이었어 진짜 장난 아니다 내가 죽였다고 인마 내가 죽였다고 내가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죽었는데 아직 4시 아니에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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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지마라 나 인간 도도새다 진배 진배발견 오지마 오지마 거리도 거리도 나 기계공 오지마 오지마 아직 못 믿어 그런 말로는 믿어 형 내가 암살자면 어떡할라고 야야야 암살자면 어떡할라고? 어 뭐야 나랑 고친다 고치러 가자 오케 오지마 오지마 거리도 거리도 오오오 시체걸 갓보기다아 갓보기가 살아아아아아아암 어? 으헓? 죽었네? 어떻게 죽었지? 오씨 거리가 좀 있는데 왜 죽어? 나 살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발견은 캐나다 거리가 있는데 이게 이이이이이이이 빡 됐어 난 몰랐으면 살았는데 내가 봤는데 어디서 발견했어? 인코스로 안 돌았네 내가 주님께 그 왔거든요 그 빠르게 진창사님이 주오디의 어머님께를 막 부르시면서 약간 나는 아니라는 듯이 거리가 이만큼인데 어떻게 죽느냐 근데 노래는 저번판부터 했어요 제가 졸려가지고 저번판부터 이만큼 떨어졌어 옥냥이가 들었어 왜냐면 옥냥이가 들었어 아까판 기월아 너가 있을 때 침착맨이랑 누가 왔다고? 한군 말은 못했지만 이거 꽂혀 연결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 죽이면 안돼요 세명중에 한명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보태지를 누르면서 잠깐 멈춰져서 크롬 침착맨! 왜! 왜냐면 기월이형은 연등 고치고 있고 실체 발견때 옆에 있었고 엇! 암살자 뭐야 죽였어 나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티나서 어어어! 갑복이봐 아니 나 아니야 근데 아니 싸우터지 터져가지고 질배 아니면 갑복이다 아니 질배 아니면 갑복이다 맞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싸우터지 터져가지고 촉이 좋아 질배 아니면 갑복이야 질배 아니면 갑복인데 촉이 좋아 송골매 아니면 오리가 이겼어 지옥에서 만나자 우리 어 안될 것 같다 필메자의 삶 어? 보험관작용이다 뭐야 단군인가? 아 또이또리 됐다 또이또리 다 살았어? 야 진배 건졌다 송골매가 이길 확률 좀 높을 것 같은데 아 남겸 찢는대 피엠장님이 누가 오리인지 전혀 개념이 없어가지고 야 진짜 아니 케나도 터졌다 진배 케나도 터졌어 과연 치료가 가능할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졌다 이건 아래쪽에서 타보타지가 걸려가지고 올라가는 길에서 단군님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로 죽이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 나를 의심한다고 여기서? 야 너 진짜 너지 너 이새끼야 너랑 침착맨이지 너랑 병거이지 그래가지고 니네 뭘 구하는거지 죽일라고 아니라고 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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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얘기해 거기서 오지마 오지마 야 야 니가 니가 봐도 넌데 아니라고 여기도 거기서 얘기해 아 고치러가자 고치러가자 어디가 가자 다 깔잡이야 다 깔잡이야 다 깔잡이야 다 죽일 수 있어 다 죽일 수 있어 영배사 빨리 말하고 영배사라고 해야지 대스 누군가 그거 뜬게 봐가지고 시체가 어딘가 맵을 보고 있었어요 암살자가 있는데 직업을 말한다 근데 시체가 발견된거랑 그 이거 보고된거 그거 텀이 좀 있었어요 서로 죽일 수 있어 서로 너무 이상한건 갑보기형의 밑에 실작 기열킹 형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두 분이서 너무 많이 안 보셨어 이거 죽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지금 오리가 두 명이 있고 짐배가 사보타지 걸리자마자 바로 죽였단 말이야 사보타지 걸리고 그니까 짐배가 카나다구스를 죽였고 우원박이 같이 동조해가지고 갑보기 몰아세움 근데 이거 카나다는 아니에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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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배인데 카나다는 아니에요 카나다는 아닌게 왜냐면 턴이 있었어 시체가 나온 터미랑 턴이 좀 턴이 좀 10초 정도 있었어요 그럼 아니야 끝 그럼 아니야 맞아 캐나다구스 맞다고 자경단입니다 자경단? 죽었다 이거 자경단이라고? 근데 영매사라고 말했는데 영매사는 안 죽고 자경단만 죽으면 짐배랑 우원박이 같이 굴하라는게 밝혀진 묶인게 좀 약간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죽으면 끝지 않은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짐배 형을 찾아서 죽이려고 말을 왜 했었어요 그럼 지금 죽입시다 짐배 어차피 죽을거야 나 왜 죽여 이거 지금 짐배 우원박으로 짐배는 죽이면 되니까 짐배는 죽이면 되니까 근데 이거 잘못 닿으면 안돼요 지금 침착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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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열이 안 말라고 있잖아 마지막 바락이죠 만약에 아까 단군이랑 침착맨이 날 보고가서 난 단군이가 의심됐는데 침착맨이랑 기열이 형이 버리면 침착맨이 이렇게 남음 네 마지막 바락 잘 들었습니다 기열이 형 기열이 형 아니야 아니구나 왜냐하면 마지막에 내가 색깔을 봤거든 가만히 써놨's 진벤데? 이름 어떻게 됨? 탈전? 탈전이네 칼장 송골메 남아 내가 다른거 몰라도 제가 다른거 몰라도 진베는 잘찼습니다 진베는 딱 봐도 어? 자경단이 죽였다 자경단 누구한테 죽어? 아 송골메 손골메 시민 다 죽였다 야 마피아 둘의 송골메 남아 나 보안관에서 심천메 죽이려고 했는데 2대1이네 2대1 스파이도 칠수있나요? 오리도? 종은? 근데 우원박이 죽은걸 몰라서 안치나보다 아 투표할까봐 우원박 발견하면 바로 지겠네 아 송골메 있을땐 3명 남으면 저기 못친데 심천메 여기있지? 어 뭐야 아 어딨어 이거 아 사보타지 사보타지 안했어 사보타지 안해가지고 소볼메가 이겼어 죽이러달리는데 아 겁나 차려나갔는데 아니 신고가 안됐어 신고를 해야되는데 진베 맞다고 했잖아 빨리 사보타지를 했어야 돼 어디 숨어있었냐 저거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이게 뭐 힘의 차이 아닐까요? 윙지의 차이고 하하하하하하 참 기가 막히게 당했죠 유린당했죠 여러분들 모두가 1대9의 침착맨을 이겨라 실패 하하하하 개낑반데요 고생하셨습니다 해피 추석 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아 근데 나 마지막에 도도새 이만큼 거리 버려져있지 않았어? 누가 발견하는 그때 약간 모이면서 죽여진거 같은데 안닿는 거리였는데 아니 신고하면서 왜냐면 신고할때 보니까 신고할때 약간 저기 후딜 있더라고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재밌었습니다 도도새는 맞다 하하 하cit 카다라 하하 하하 보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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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